오예에에 자이걸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워레인저를 한번 오픈해볼거에요 오 파워레인저로버스 세걸 하나 구했고 그리고 악당하고 히로 캐릭터들을 구했군요 오 파워레인저 진짜 진짜 멋있습니다 파워레인저로버스 굉장히 굉장한데 이게 이름이 뭐야? 이게 영어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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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였지? 메가조드 아니야? 메가조드? 파워레인저메가조드? 응 파워레인저메가조드 영어로는 파워레인저메가조드 자 우리가 이 네 캐릭터를 갖다가 오픈해보고 메가조드 어? 이거 숨어있네? 레드데인저하고 블랙데인저가 숨어있었습니다 발에 오 굉장한데? 발이 멋있다 오 아주 멋있는게 아하하 완전히 멋있는데? 오우 쏘는게 굉장히 많은데 여기도 쏘는데도 있구나 왠지 와 진짜 멋있다 음 메가조드가 완전히 큰데? 그치? 응 와 진짜 멋지다 자 이건 오픈에 보겠습니다 Let's open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픈하니가 짙네 자 케이터 발에 딱 맞아야되는데 저기에다가 자 이거는 무기 발에 딱 맞아야되는데 들어간다 오케이 다음은 영웅들을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여긴 쉬우고 아 아 오케이 들어가면 되었죠 오케이 워 워 워 워 워 워 와 이거 진짜 진짜 멋있습니다 얘네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거 움직이는 게 반짝반짝거리는 거 같아요 여기를 세웠어 여기도 캐릭터가 있는데 얜 누구야? 이거 캐릭터 아니야 이거는 미사일이요 여기를 이렇게 딱 놓을 수 있어 오 놓을 때가 많다 딱 맞다 여기 꽉 꼈다 꼈다 여기를 꽉 꼈다 그래 됐어 이건 네 바로 인전 네 개고 악당 두 개 오 그러게 인전이 잘 멋있습니다 오케이 빠이빠이 구독하지 마세요 빠이빠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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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